기요미말구짱 기요미말구짱 오늘은 잡아야 합니다 저는 류진에 가고 싶어요 류진의 꿈 하단, 샤프, 풀챈, 투, 빰, 톡, 안되고 죄송합니다 귀요미 말구짱, 그렇죠 나이스 에이앙, 벽 콤보, 벽벽, 다 씁니다 딱따와요, 빠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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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잡, 굿바이 하단, 원, 투, 풀, 슈, 돌 썼는데 왜 안나감 나이스, 대시, 슈, 돌, 샤프, 슈, 돌 그래, 양잡 못 푸셨고요 잘 푸셨네요 에어레이드 3, 발목으로 굿바이 누구한테 7이 한승 했었죠? 기억이 안나요 로하 투 슈, 돌, 로하 투 빰 빰 빰 빰 카운터, 좋아요 겟 투 샛 미 슈, 안되네 에어레이드 2타 안되고요 어디서 귀요미 말구짱이 저렇게 못된 걸 배워왔죠? 플래싱 3타로 굿바이 예아 음, 입사귀림 어서오세요 초, 스, 카, 이 시작이 좋다 응, 0,2,3,2 패딩이랑 슬라이즈를 조심해야되죠? 철권이 싱글게임인가 저 혼자 할겁니다 말구니, 귀여우미 말구짱은 귀여우니까 잠시만 쉬고 계세요 슈골이 안나가네 요송, 벽이 중 스, 이, 일 푸싱 슬라 맞고 사망 원투, 풀투, 슈돌, 샤스카 하단 슈돌 나이스 저건 좀 막히고 딜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니드라이 처음 썼는데 그걸 반응하시네 헐, 귀여우미 말구짱 오늘 또 이를 악물었나봐요 펫3가 확정 좌, 슥 안나가죠 플라 체인지 찍기 좌, 스, 카이 따닥 안되구요 죽고 카운터 플래싱 확정 헐 또 패링 맨날 패링, 맨날 패링 와, 축하드려요 녹단, 녹단 죽고 흠 흠 그 말의 의미는 패링을 어떻게 꺾으면 그때부터는 말구짱이 말린다는 걸 의미를 해요 다행히 지낸 휴 흠 황 죄송합니다 방송 보면서 유서퍼에서 디스왔습니다 와아 개툴린 축하드려요 차스카이 죽고 안되네 다행 이탈을 왜 못했지? 바본가? 에코라야 넘나 바보인것 노우 딴손 실패 이게 맞아 전타 확정 와아 잘 노렸다 스위 1 맞고 사망 흠 클린 너무 아프다 원투 풀투 슈 돌 원투 플라 기용이 말구짱이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가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스타일이 바뀌지? 헐 헐 헐 헐 헐 아니 페링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재방격도 안되고 저런, 저런 각기술을 대체 노우에게 왜 달아줬지? 반격기 개념이에요 음 제가 그렇게 훌륭한 플레이어가 아니라서 제 플레이는 흉내내기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롸 에 오하 와 자 와 자 싫어 헐 헐 쪼금 봐주시면 안되겠죠? 그런거없어? 죽고 발목 안되고 어퍼 다 맞아야돼 어떻게 카운터 좋아할게요 엘캔 엘캔 플래싱 앉아 앉지 않았어 왜줘 뭔가 좀 상태가 이상한데 어? 원투쌌는데? 흑흑 우리 매크로앤님 유진 가셔야하는데 응 못가요 응 그거 꿈 와아 슈톨 노리는거 봐 안어져 일부러 방금 약간 끌 슈톨 썼는데 그래서 반응 못하셨나? 양잡 이런 아니다 이 귀요미 말고짱아 하하 흐하 벽이다 짠발 짠발 안되네 아아아아예에에에에에헤 라운드 4 파이트 나이스 카운터 이게 웬꿀 양잡 레이즈 온 웨이브 에이앙 말구님은 잠시 쉬고 계셔도 좋습니다 혼자 하는 철권 혼자 하는 철권 무엇? 혼자 하는 철권 쩔죠 인게임 뉴스 가장 재미있을 겁니다 아마 헐 저걸 어떻게 막으셨지 하아 카운터 헐 저게 반시규 행보로 쭉 피해지네? 나 2타 스칠거라 생각했는데 안스청 왜죠? 안되네 머릿속에 시나리오 메나리오가 너무 이상하게 짜여진다 너네라 와 제가 조교 당하고 있어요 오히려 귀요미 말구짱이 조교를 당해야되는데 헐 헐 죽어간다 죽어가 엢 헐 포밍기 헐 $%&Q 퓲돌거리를 일부러 안주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유리할때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지 흫 어떻게 해야되지 게다가 저는 이탈을 잘 못안고 죽고 반시경신 엄청 많이 도시네 역시 이를 퀘스트하면은 실력이 엄청 늘죠 무릎심이랑 필적하는 실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이랑 계속 게임을 하다보면 호밍기가 지금의 행신가드로 호밍기는 가드가 돼요 게임을 조금 천천히 끌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 물론 그렇게 안할거지만 양잡기 역가드 패턴 시작 왜 나의 에어레이드는 어디로 왔는가 망해간다 망해가 안온다 안온다 귀요미 말고짱 이리와서 나와 어? 안잤는데? 카운터 좋았구요 나이스 안 돼 왜 안 되지? 으응 안 돼 아박소드 죽을때까지 쓸거에요 헐 헐 헐 헐 죽고 시작만 좋았죠 역시 아 벌써 3점밖에 왔나요 귀요미 말구 짱 안됩니다 대회가서 이렇게 지고 이러면 안됩니다 지금부터 이 악물고 가봐요 굉장히 안오죠 안오면 제가 먼저 들어가야되는데 괜찮아요 헐 헐 카운터 굿바이 예아 방금 진짜 좋았죠 오오오 대박 브레이크 제껀데 발코니 제꺼 아니야 헐 헐 나이스 아나아느님 어서오세요 약국이시다 그렇죠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본판 좋다 과연 좋은가요 ved v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저런거 안썼는데 춥고어 슈이 와장창 맨플이 왜 거기서 왜 썼지 버스틸이 썼는데 이렇게 오른잡기 빠가닥 맨플라가 확정 아 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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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작되죠 앉아 앉지 앉철 아이영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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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떻게든 한 템포 잘 버텼네요 벌써 끝이야? 더 던져마 노우 4승 아 3승 4패 하단 파랑에겐 짬발이 없죠 꽝스 블러드 구구구님 어서오세요 헐 나이스 차 스카이 좋았구요 손꼬임 무엇 뱀 뱀 뱀 짠손 안되고 사망 원투 풀투 차 스카이 슈돌 먼저 안들어져 먼저 못 들어오는 거겠지만은 그래도 음 그러면 이렇게 공격을 해봐요 앉아 하단 예이 핫스텝 3번 후에 하단 좋죠 새하방님 어서오세요 언제 약국을 차리셨대 그러게요 슈 돌 어퍼 좋았구요 어 오른잡 빠가닥 램프리 확정 크레에 캑터스 좋아요 에이앙 땜 안되고 하단 예아 오늘은 왕국을 차리신대요 응 아니다 이제 대포사사치라 대참불건님 어서오세요 어 얼렛 큐돌 원투 따닥 따닥 훌륭한 판단이죠 포스리가 확정은 아니겠지만은 플래싱은 확정이에요 오른잡 그거 안썼거든 양잡 아니 풀었는데 저는 당연히 양잡이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슬프다 아 슈돌이 안닿네 왜죠 왜 안닿죠 어퍼 죽고 여기저오 꽝꽝 스 2 1 1 아퍼구요 하단 죽고 공격작인건 저만 공격작이에요 귀요미 말굿자면 공격 들어올 때만 공격 들어옵니다 멀리서 계속 니가와 하고 있다가 빈틈이 노출되면 그때부터 들어오죠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음... 속. 흐쌍하다. 아니 나도 원투 썼는데? 나이스. 횡신허퍼 좋았고요. 에어팡. 벽걸이 잘 못있네. 하단 슈 돌. 원투. 하단. 카운터? 방금 뭔가 이상했던 것 같은데? 슈 돌. 굿바이. 횡신 툭퍽. 안 되네. 횡신 엎었었던 건데 사실은. 헐. 헐. 제발 코니 건드리시면 안 돼요. 건드리셨네요. 죽고. 아깝다. 노우. 횡포. 안 되네. 어? 왜 방금 짠손 못 씹었지? 노우. 양잡기. 좋아요. 짠손. 죽고. 삐. 짠. 거기서 개기샵 붙나. 대박. 귀요미 말고짱 숨을 못 쉬게 해야 돼요. 귀여우니까. 괜찮아. 이건 개이득. 카운터 좋아요. 앉아. 앉아. 앉지 않네. 왜 그렇죠. 무엇. 왜 갈림. 왜 갈림.